먹 Athens 수 cum 2020년 화이팅 어르르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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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무슨 날? 열한이 자고 싶고 지금 15초 남았다 어떻게 우리 성윤이 한 성윤 야 야 저거 봐 4, 3, 2, 1 해피 뉴이어! 해피 뉴이어! 해피 뉴이어! 해피 뉴이어 에르바디! 민준 검사할게요! 좋아요! 어 잠시만 아니 이렇게 보여줘요 아 감사합니다! 민준 검사 처음 해봐 얘들아 민준 검사까지 끝마침 바꾸기입니다 야 여러분 지금 정신없이 지금 저거까지 쳤는데요 칠구 어머님이 하시는 가게 왔어요 비텀이라고 맥주 가게? 맥주도 많고 아무튼 왔어요 저희가 성인이에요 성인! 말이 돼? 성인이랑 시간 나?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 꽃다운이 여러 거 아니었어? 당연하지 우리 아직 청춘이야 아직 청춘이야 우리도 아직 청춘이야 매일매일 청춘이라고 오늘 아주 끄딱나게 마셔볼 예정입니다 야 다 시켜 이거 수입이가 쏜다 야 잠시만 이 오빠 시켜 메뉴판에 있으니까 오빠 아니야? 메뉴판에 있으면 다 오빠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네 탕 먹고 싶어 오뎅탕 하나 튀김지포 튀김지포 열일주 근데 이거 우리가 뭐 먹어봤어야지 저희 오뎅탕이랑 튀김지포 불막창이랑 혹시 토니 워터 있어요? 토니 워터요? 토니 워터 있어요 깔라마신 없어? 깔라마신은 없고 토니 워터는 있어요 토니 워터 하나랑 소주 하나 주세요 소드나 참일수랑 진로 있거든요 진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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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까요? 여러분들 저희가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 박수 2019년 수고했어 수고 많았어 영화도 수고 많았어 영화도 수고 맞다 영화가 여기가 없어요 아 좀 아쉬운데 영화도 나중에 따로 자리에 비롯망을 하고 여러분들 2019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음식 나올 때까지 살짝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를 시켰습니다 진로 맥주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한 잔씩은 먹어야지 야 우리 4시절 우리가 하나만 먹게? 아니 아니 먹방 시켰는지 아 그치 어 그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그니까 야 이거 원래 손 드냐? 그러지 않다 나 진로 한번도 안 먹어 딴 건 먹어봤어? 딴 건 먹어봤어? 딴 건 먹어봤어? 뭔 소리야 벌드 왔다 알아 얘들아? 아니 한 잔은 먹어야지 아니 이거 가만히 쓸 거야? 수입이 누나 펜스 가만히 쓸 거야? 한 잔은 먹어야지 야 잔 들어 제일 먼저 나갈 것 같아 수입이 누나 승상하시고 올해는 잘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축하하시고 아유 우리 수입이 아유 올해 고생 많았어 우리 대학 고생 같이 가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잘 지내자고 아유 우리 형사 아유 잘했어요 아유 우리 형사 자랑이 너무 아파 잘할 거예요 네 나 혼자 따라줘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아 박사무청 박사무청 고생한 우리들에게 사이로 모여 사이로 모여 수고했어 얘들아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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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우리 2019년 안녕 안녕 와우 하하하 못 맛있겠어 하하하 원샷이야 설마 볶으면 안 돼? 어때? 걔 정말 맛있어 맛있어? 오! 언니 술 따러주세요 언니가 따를게 얘들아 언니 나중에 받을 때 따를게 얼굴에 죽기 전에 가만히 응 좀 내려주면 안 될까? 하하하하 걔 머리 봐 손 남들어 잘 먹겠습니다 언니 제가 따러 그래요 하하하 언니 우시하신대? 응 언니 제가 살가는게 언제 나도 사랑해 아니야 치했어 갑자기 선불은 지금 한 잔 정도 온 건데 얘들 사랑한다 고백했어 하하하 따라와 하하하 자 우리 이제 2019년도 마지막으로 한국으로서 이제 2010년에 새로 들어왔는데 자 이제 우리 우리의 첫 새내기 스무사를 위하여 짱합시다 우리의 스무사를 우리의 스무사를 위하여 우리가 나왔는데요? 그니까 왜 다 이렇게 안 맞혀? 아 못 맞혀 야 이것도 쓰다보면 인생 어떻게 달라 오 어묵탕 나오세요 어묵탕 청춘은 바로 지금 어묵탕 화이팅 아자아자 치우치우 너희들 왜 다 먹는 거세요 처음에 너무 맛있었거든 오 야 맛있다 맛있다 어 좋다 신나고 어 한창 짠 오 딱다 야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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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올라오세요? 아유 원래 알코올 들어가면 좀 열이 나나봐 올라오면 나도 아직 2 더하기 2는 4 5 더하기 5는 10 너무 달아요 어머 으름이에요 으름? 땀난다 막차 안 막차 아엘씨가 시가 심해 아 아 아 눈자네 아 아 아 아 아 아 눈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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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을 안 한번 한거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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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계속 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야 내가 너 사랑해 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야 나도 사랑해 내가 개일이야 야 언니 말 들어 내 언니 언니가 사랑해 이거 뭔데 진짜 맛있어. 잘합시다. 감사합니다. 좋아해. 야, 토나! 쇽쇼이야. 하이피뉴어요. 아, 저 뭐하려고 좋아? 오빠, 오빠. 하이피뉴어요. 휘천TV 응원해주세요. 너 시작받았잖아. 휘천TV 응원해주세요. 휘천TV 응원해주세요. 얘기 들어본 것 같아. 휘진이 또 왔대요. 휘진이한테 받아야지. 그냥. 너무 많이 마셨어. 주량을 넘었어. 지금 그래 보여. 나 진짜 하나도 안 쳤어. 아니 진짜 이거 하나도 안 쳤어. 박조기씨 좀 술이 쎄시네요. 벌써부터 뻥가면 이따가 어떡하려고. 간다. 나 이따가 한수영이랑 셋이 만나. 한수영이 딴 데에서 마시는데 가본적 없어. 그래? 실속포차에 애들 엄청 많거든? 거기서 짠하고 막걸리가서 짠하고 여기 비터놔서 짠하고 야 왜 이렇게 많이 짠해. 지짐이 가서 짠하고 줄 것 같아. 혼자 한 다섯 병 먹었겠는데. 나 알아보더라 막. 유튜버 김희준 아니세요? 어? 김희준이다. 김희준이다. 오우. 야 이따 봐 그러면. 잘가. 와 휘진이 벌써 갔냐. 그래? 휘진이 나약해. 아주. 귀여워 연? 아 더워. Are you hot? 더울 땐 소주 한 잔. 더워. 왜 물어봤어? 한 잔 받으시오. 받을 사람. 한 잔 받을 사람. 한 잔 받고 싶은 사람. 안 살았죠. 하잇. 넣어줘? 하잇. 하잇. 여기서 포기한다면 2020년 암단이 깜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편지는 바빠요. 너무. 오케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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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herently. 오금이 됬евой carn on a lot. 현지 또 누구 발견을 했나? 안 찌했어. 많아. 너 아직 4병 마실수 있어? gen disso 지금 마숙 ochron 다니는 거잖아? 이사 KEY 아 오빠 나 체한거 같아. 얘 진짜 여우애야. 봤말iloHey 오빠 나 체한거 같 jacket y Equity 우리한테 그럴 필요 없어. 카메라 막 키면 텐션이 달라지는 박! 더 식후하기니까 빨리 먹고 끝냅시다. 미쳤는데? 우리 이제 막잔입니다. 우리 스물 첫 음주 로그 박수! 지금 우리 음주 로그가 끝이 났어요. 오늘 첫 경험은 어땠는지 너무 쿵쾅됐어 가슴이. 2020년 1월 1일 대단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 음주 로그 재미 깨끗이 났고요. 우리가 20세가 된 거 너무 감흥이 안 가요. 딱! 2020년 화이팅! 어떻게분들 화이팅! 그러면 음주 로그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하나 둘 셋! 시작! Tout Anytime! October! 바꿔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